O.S.E.N. 박진영 기자 가수 소유가 토크몬에 출연한다. 2일 O.S.E.N. 취재 결과 소유는 지난 1일 진행된 올리브 새 예능 토크몬 녹화에 참여했다. 이날 녹화에는 M.C. 강호동 정용화를 비롯해 이수근 홍은희 장도연 신동 등이 함께 했다. 토크몬은 연예계에서 토크 고수로 알려진 토크마스터와 제야에 숨겨진 토크 원석인 토크몬스터가 한 팀을 이뤄 펼치는 2인 1조 토크배틀. 웃기기로 소문난 톱스타부터 기회가 없어 끼를 발산하지 못하는 예능 초보까지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작정하고 나오는 토크쇼다. 성총사, 서울 메이트를 연이어 성공시킨 박성혁 PD가 만드는 3번째 예능이기도 하다. 박성혁 PD는 요즘 가장 재밌는 조합인 강호동 이수근 여기에 새로운 강라인 정용화에 토크쇼 진행 경험이 풍부한 홍은희까지 합류하며 믿고 보는 M.C. 진이 구성됐다. 즐겁고 유익한 토크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 O.S.E.N.TV 영상은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아침에서 다시 Dienst이 first pani